중복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죠 처음에는 토크 주제를 메모장에 쌓아놓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 다른 유튜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저랑 장르는 다르겠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토크 주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영상 아이디어가 되겠죠 처음에는 뭐부터 이야기하지 이런 고민으로 신나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3년을 넘겼습니다 소재가 점점 고갈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늘면서 부담감도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매 영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만들어 놓고도 아, 이 영상은 내가 만들었지만 크게 재미는 없다 혹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좀 하나만한 이야기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절대 좋은 기분은 아니죠 뭐든지 간에 재미만으로 할 때와 그게 일이 되고 책임감이 동반될 때의 느낌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점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애본을 쥐어짜내듯이 쓰다가 제 자신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이게 굳이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니? 그러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올해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찍어내듯이 많이 올리면 월 수익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면 결국 직업 수명은 짧아지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들쭉날쭉 해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이니까 당연히 무지 신경 쓰이는데 아무튼 최대한 안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를 만들어도 야무진 걸 만드는 게 롱런하는 거다라고 저는 아직은 그렇게 믿고 있네요 창작이 결국은 그런 거지만 제가 속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너무 빠르게 휘발되고 있다는 기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호흡, 다른 리듬의 컨텐츠를 하나 더 하면서 기존 토크 영상을 조금 천천히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처럼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유튜버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한다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요즘 번아웃이라고 많이들 하죠 진짜로 그게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아직 편집자 쓰는 것도 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통 50만 넘기면 의뢰 당연히 편집자가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한 30만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네, 여태 없습니다 저는 기획, 대본, 촬영, 편집까지 그냥 제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편집자 쓰고 계신 분들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기본적으로는 창작인데 편집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스텝이 있으면 이게 동시에 회사가 되고 또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창작과 노동의 괴로움은 종류가 다른데 이걸 결합시켜 놓으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편집자와 소통을 하는데 아무리 손발이 잘 맞아도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테고 또 그 와중에 그분 페이도 드려야 하니까 업로드 양도 항상 기준치를 달성해야 할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특히 무슨 요일, 몇 시 업로드 이거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아,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이거 좀 경이로울 정도예요 스스로 마감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하는 회사 업무가 아니라 계속 새 창작을 하는 거니까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는 걸까 제 능력 부재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성장도 빠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부러워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제가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거 그분들 노력에 굉장히 무례한 거죠 주제 넘게 이거는 정말 주제 넘을 수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에 크리에이터 분들 또 뭐 스트리머 분들도 그렇고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유로 너무 앞만 보고 달리고 또 갑자기 찾아온 명성과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너무 자신을 불태우다가 금방 주저앉고 마음이 부러지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공황, 우울증,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소식을 유튜브에서도 꽤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열정적인 창작자분들 응원하면서도 그런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기도 굉장하고 수익도 또래보다 훨씬 더 버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방송을 끄고 나면 너무 외롭고 공허하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몇몇 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다 조금씩만 힘을 빼고 천천히 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는데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좀 돌아보면서 저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오래전부터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털어놓습니다 마음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이 직업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의도해서 얻은 직업이 아니고 또 어릴 때부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업이 생명은 이 직업이 built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직업이 내가 얼마나 도와ulu 감사합니다.